네, 안녕하세요. 정말로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삼아타, 산마발제, 선나. 저도 이거를 가닥을 잡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삼아타라는 게 산맥. 우리 공부하는 분도 산매랑 같은 말이거든요. 산매, 해인 산매, 금강 산매, 허공장 산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삼아타 산매라는 말은 알아차림이랑도 같은 말이에요. 어제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거울 속에 비친 산이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산이니까 어, 쟤가 나구나. 이거. 어, 이거. 우리들 자신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천경, 하늘 거울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눈앞에 쫙 나타나는 것이 하늘 거울에 비춰진 거다. 그래서 그 천경집이라는 우리 조선시대에 스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래서 위덕자재보살품, 역순종행에 자제하려면 삼아타는 산매와 같은 뜻이고 또 서양에서 얘기하는 알아차림과 같은 뜻이고 요즘 젊은 사람이 공부하는 알아차림 삼아타, 산매, 알아차림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상이니까 그 상은 없는 거잖아요. 무상 무상, 무심, 무념이 있는데 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 상은 거울에 비친 상이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 삼아타, 산매, 무상, 알아차림 같은 거라고 하셔야지 책을 읽어서도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써도 어떤 영상에 어떤 말이 나와도 음 저게 저 말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죠. 그렇게 아시면 자기가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거울 명상할 때 자기가 자기를 가리킬 수 있죠. 그게 원각경의 위대함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금강신장님들과 28천왕과 길반타왕을 비롯한 이런 귀신들의 왕에게 다 개념을 잡아주기 때문에 호법신장이 되시는 거죠. 원각경을 독성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독성하면 그 힘이 전해지죠. 우리 조상님들에게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자기 가족들이더라도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덕자재보살장 제7 어제 했던 것에서 다시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아참 금강경 인생수업 심층공부 자율후원금 동창회 주신 분 박효섬님 감사합니다. 오섬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희님 감사드리고요. 차일수님 감사드립니다. 윤순희님 이렇게 각지 공부해 주셔서 정말로 아주 제가 다들 열심히 감사드립니다. 보루부두루 천상의 보살림들이 주신 복을 자 이거거든요. 핵심을 어제 이렇게 했잖아요. 삼아타라는 거 삼매라는 거는 거울에 비춰진 모든 모습 업이 비춰지건 전생에 자기가 나오건 전생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오건 엄마 모습이 나오건 여러가지 사람 모습이 나오고 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다. 그 다음에 거울에 비친 모습을 거울은 뭔가 알을 낳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삼아타 알아차림 삼매 같은 말이에요. 알아차림 빈호두라는 걸 아는 거죠. 약견 재상 재상이라는 게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 두번째 삼마발재 삼마재는 싹이 점점 자라나는 것과 같고 거울에 상이 나왔어요. 근데 상에 끄달리는 게 아니라 거울로 가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는 놈으로 자신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알아차림과 나온 것을 아는 놈이 있잖아요. 알아차리는 놈으로 자신을 이동하는 게 삼마발재예요. 그러면 선나는 뭐냐 이게 그릇 웅 웅 웅 웅 할 수도 있고 파도와 같을 수도 있고 막 온몸에 이렇게 마치 양성자 전자 원자들이 몸 안과 몸 밖과 피부와 이게 막 이렇게 정말로 아 막 뭐라 그럴까요 그냥 온몸이 막 찌릿찌릿하다 그럴까 감각은 아니고 느낌인데 요거 웅 웅 웅 웅 이게 이제 완전히 무화 상태에서 무화 상태에서 호공과 자기가 하나가 됐을 때죠 요거는 뭐냐 알아차림에 머무름 알아차림은 사마타 알아차리고 있는 놈 그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있는 놈으로 자신을 이동하는 게 삼마발재 삼마발재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상태가 머무름에 있는 상태가 선나 이거를 다른 말로 거울에 비친 상이니까 육조 해릉스님은 무상 금강경에 일상 무상분 할 때 뭐 아나함이니 아라함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일상 금강경 재분 무상 상이 없음 이게 사마타 삼마발재는 뭐냐 싹이 자라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심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이런 명상을 할 때 어떤 걱정이 생기거나 어떤 뭐 울분이 나오거나 초조하거나 이게 아 이게 영혼이 단지 이 체험하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계속 못하게 했구나 아 미안하다 내면 아이야 미안하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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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단지 이 체험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 체험을 통해서 느낌을 가지고 싶었던 건데 내가 아휴 미안하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마음껏 네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 이게 무심 아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이거 삼마발재를 잘 안 하고 사마타나 섰나 해봐야 앉아 있을 때는 편안한데 일어나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심 그 다음에 이 정멸보궁처럼 정멸 상태에 들어가는 거 온몸이 진동 상태와 파동 상태와 편안함의 흐름 행복감의 흐름 아주 그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거 무념 그래서 육조수님이 무상 무심 무념을 종으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상 무심 무심 무념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시면 위덕자재 보살장 이제 우리 오늘 이거 다 어제 했고 우리 이제 사마타부터 하면 되잖아요 사마타 뭐라 그랬죠 알아차림 선남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청정하고 두루한 깨달음 깨달음에 깨달음을 깨우쳐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상이라고 환이라는 거 아셨으니까 그렇게 없지 실제로는 없는 거지만 나타난 거죠 왜 나타났을까요 이 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왜 일주문 밖으로 나왔을까요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천부경에서는 일시무시일 하나가 시작이 됐는데 없는 데서 시작한 하나다 석삼극 무진본 이를 쪼각쪼각을 내봐도 이게 뭐가 근원이 없더라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하늘도 이래서 나왔고 천기도 지기도 이래서 나왔고 인기도 이래서 나왔다 그런데 이 일적쉽고 무게화삼 이를 암만 쌓아봐야 이게 뭐가 물질이 안 만들어지더라 담을 괴짝이 없더라 그래서 일주문 밖으로 나가서 양극성의 세계 상대성의 세계 이분법의 세계 음양의 세계 짝으로 나가는 거죠 이 모든 창조 과정을 위해서 영혼이 영성에서 분리되서 비유하면요 영혼이 우리의 불성에서 분리되서 조물주의 창조 과정에 참여하는 선두주자로서 우리 영혼이 나온 거죠 없는데 나온 거죠 그래서 본래 없는데 창조로 나왔지만 모든 창조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무상이죠 항상 하지 않는 무상 부처님이 이걸 깨달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요함을 취해 수행한다면 모든 생각이 맑아짐으로 인해 그동안 자기 자신의 에고의 식이 쓸데없이 번뇌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게 알아채림이죠 자 한번 지금 우리 잠시 잠시 이렇게 그냥 눈에 힘 빼고 입에 힘 빼고 온몸에 힘 빼고 가만히 한번 지금 계셔보세요 네 저같으면 이거 하는데 이거 몇 분이나 이 방송도 정말로 푹 녹화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 생각이 났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아 이거 난거를 알아차렸잖아요 제가 오 내가 지금 입정의 상태에 들어갔는데 야 이거 몇 명이나 이걸 할까 라는 한 생각이 딱 일어난 걸 제가 알아차렸잖아요 음 그 한 생각은 그 생각은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그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알아차림 아 요런 식으로 에고의식이 번뇌스럽게 움직이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구나 이게 사마타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이미 지니고 있었으면서도 허공 수족관 수족관 할 때 뭐 안 그러면 공간을 쥐고 있다 허공을 쥐고 있다 주위를 쥐고 있다 그 자신의 내면에 이미 지니고 있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던 아니 사용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 힘을 에고가 쓰도록 나타나는 놈 하다 보면은 지금 몇 사람이나 하지 그게 에고잖아요 그 생각하는 놈이 에고잖아요 걔가 사실은 모든 문제를 다 만들었고 문제 해결도 못하는 놈이잖아요 그 놈 아 요 놈이구나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놈은 위덕 자제한 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에고만이 제 경우에는 며칠 전에 그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어 어떡하지 어떻게 되나 옛날 같으면 제가 증권회사에 있었던 야 이거 내일 아침에 시족가가 어떻게 될까 야 이거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야지 아침에 전부 반대매매 나와 밑에 몇 시에 싸게 놔 이렇게 그냥 나타난 놈이랑 노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그런데 아 쟤랑 놀면 안 되지 제가 제가 모든 문제를 다 만들었던 놈이지 그러면서 문제 해결도 못하는 놈이지 난 지금 위덕 자제 보살님이 되려고 역순종에 자사하려고 그걸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거 알아차리는 거를 고요한 지혜의 힘 쟤 쫓아가면 안 돼 쟤 쫓아가면 평생 쟤 쫓아가갖고 그 시작은 창대하나 그 끝은 미미한 거 다 알잖아 그래서 이게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이게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사라진다는 걸 알고 그걸 안 쫓아가면 그때 안으로 능이 적정하고 홀가분하고 가볍고 평안함을 자기 스스로 알아채고 있는 순간에 대고 그리고 뭐 어떤 생각이 나든지 그런 경계에 시달리지 않는 적정한 그 고요의 힘이 그 고요의 힘이 이게 수족관의 물이고 이게 허공이고 이게 주장자고 이게 한마음이고 이게 열혜라는 걸 열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타난 것은 환이기 때문에 상이기 때문에 안 쫓아가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는 시방세계 모든 열혜심이 자신의 내부에서 드러나서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도 나의 의식 속에 있으니까 내가 만든 거잖아요 어떤 걱정이 생겨도 나의 업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거울이 되고 하늘 거울이 되고 거기에 만물이 나오고 만법이 나오고 오만가지 감정이 나오고 이런저런 현상이 생각나고 이런저런 가슴 답답한 상황이 나 보여도 아 저게 거울에 비친 모습이지 본래 없는 건데 나온 거지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를 사마타라고 하고 삼매라고 하고 걔한테 가서 같이 놀고 하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죠 이 방편을 이름하여 사마타라고 하는 일 사마타만 해요 하루하루 하나도 철저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거를 사마타라고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이거를 또 무상이라고 한다 오늘은 하나만 아이고 내일은 그러면 뭐냐 삼마발제거든요 삼마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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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차리고 있는 놈으로 자기 주체성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를 음 그랬구나 어 그랬구나 이게 뭐죠? 관이죠 삼마발제가 관이고 이게 이게 위빠사나예요 삼마발제를 다른 말로 위빠사나라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도가 하더라도 오늘은 사마타까지만 하겠습니다 위덕 자제모살 역순종행에 자제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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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마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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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마발제